안녕하세요 연합뉴스 IT 의료과학부 이주영입니다 오늘 우리 세션에서는 사용후 해결료 관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처리 방식이나 관리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과학을 오래 취재하고 나름대로 원자력과 사용후 해결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사용후 해결료 관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또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돕는 언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자대회에서도 원자력 관련 주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토론자로 나서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국가가 됐든 원자력계가 됐든 환경단체가 됐든 모두 사기다 이런 유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반드시 사용후 해결료 관리를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찬반 양측에 모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보자면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반대의 견해를 가진 양측이 서로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겁니다 어느 지점부터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현재 논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있습니까? 찬반 논란을 중개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원자력 찬성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되돌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에너지 전환을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원자력을 왜 중단하느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정해진다면 논의는 에너지 전환 속도, 즉 탈원자력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로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 단계에서는 원자력에 큰 우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부스갯소리처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원자력의 위험이나 사용 후 해결료가 아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걸 막으려면 탄소 발생이 적은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근거나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점도 탈원자력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그 어느 것도 현 상태에서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발전 속도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딥니다 특히 원자력을 대신해서 기저전력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계는 에너지 전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고요 원자력 반대 입장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현실에 대한 인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부담은 후세대에게 전가될 겁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양측이 하루빨리 서로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주제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논의하려면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우리 사회가 탈원자력의 길을 갈 것인지 간다면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논의하는 데에도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자력과 사용 후 해결료 관련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판단은 정부도 원자력계도 환경단체도 이 문제를 충분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사용 후 해결료 관리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도 당연히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문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연구자와 이 문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마 2015년 6월에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고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0가지 항목을 담았는데요 첫째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원칙 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후 해결료 연구 처분장을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거나 사용 만료되기 전에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것도 역시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세 번째에 연구 처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곳에 지하 연구소를 만들어서 2030년부터 실증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일정 제시가 나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지하 연구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민 참여 환경 감시 센터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제적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처분 시설 운영 전에 아마도 처분 시설 운영이 늦어질 경우 임시 보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임시 보관 시설을 지하 연구소 부지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역시 임시 저장 시설인데요 연구 처분장 시설이 건설이 늦어질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정부와 한전 등이 지자체의 주민에게 보상, 보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여덟 번째는 기관, 사용 후 해결료 기술 관리 공사 설립 그리고 아홉 번째는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열 번째로는 이러한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 장관 회의하고 관리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담았습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인데요 홍도성 서울대 명예교수를 의원장으로 현재 원전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그리고 대학 교수 등 여덟 분의 의원이 20개월간 숙의에서 내놓은 권고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에 대한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은 바 없고요 지하 연구소 같은 경우 입지 선정을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고요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의 핵심은 연구 처분장 입지입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연구를 하든 논의를 하든 입지 선정 단계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연구 처분장이 무엇이고 앞으로 얼마 정도 기간 운영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 시설인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먼저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는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공론화 수준부터 다음 단계로 이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연구 처분장이 어디로 가든 국내 어디에 세워지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 문제는 아무 진전이 없이 일정만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문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현재의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을 확장하는 등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면서 연구 처분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런 상황이 오래 재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 과정에서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안면도 사태라든지 구럽도 문제, 부안 사태 등등 원자력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악몽으로 남아있는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혐오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주민 수용성이라는 기준은 갈수록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후 해결료 연구 처분 시설은 저준위 방패장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혐오 시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200년 운영될 그럴 시설도 아니고 만들어지면 최소한 천년 단위 이상 운영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준위 방패장, 경주 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해로운 방사선이 지속해서 방출이 되는 물질을 물론 2중, 3중의 안전 장치를 해서 땅 속 수백 미터에 보관하는 심층 저장이 되겠지만 원자력 자체에 대한 안전을 논할 때 일반인들과의 괴리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수용성 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시설 유치 신청을 받고 안전관리 방안과 경제발전 지원책 등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입지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저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결정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시설 입지 선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 원자력계, 환경단체 모두 어떤 원론적인, 학술적인 그런 대책 마련 논의와 함께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을 하고 대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되 사회적 합의나 특정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해법 모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 마련 이것은 무한정 미뤄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8, 9월 홍역을 앓고 결정을 한 맥스터 증설 문제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원칙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입지선장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 가능성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겠죠 정부가 정밀한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연구처분장 입지 후보들을 먼저 물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꺼내기 어려운 얘기이고 말이 나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명확한 얘기지만 현재 임시 저장시설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각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을 다해서 폐로가 된 다음에 그 원전 부지에 연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사용와 해결료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볼 때 그리고 새로운 입지선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원자로가 있고 임시 저장시설들이 있는 현 원전 부지는 그 부지를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주민 시설과 함께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자면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입지 신청을 받고 기존의 틀을 준용해서 연구처분장까지 만든다고 하는 이 가능성 외에 다른 부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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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